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을 농락했던 알제리의 할렐 후지치 감독이 다른 팀도 아니고 숙적 일본 대표팀의 사령탑이 됐습니다. 오는 8월 한일전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장치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라질 월드컵 알제리전은 한국 축구사에 남을 참패였습니다. 전둘과 기동력, 정신력 모두 완패였습니다. 알제리 악몽은 잊혀졌지만 할렐루지치 감독과의 악연은 끝난 게 아닙니다. 승부조작 의혹을 받았던 아기레 감독 체제로 아시안컵을 망친 일본의 선택은 할렐루지치였습니다. 덕분에 할렐루지치에 대한 서류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8월에 열리는 동아시아 선수권이 그 무대입니다. 한일전은 언제나 특별하지만 할렐루지치 감독이 이끌게 되면서 그 의미가 더더욱 커졌습니다. 대회 성격상 주전급 유럽파의 합류는 없을 전망이지만 슈틸케 감독의 첫 한일전은 어느덧 빅매치가 됐습니다. 한국 축구에 희망을 안겨준 슈틸케 감독 자신이 발탁한 차세대 주자들과 함께 시원한 복수전에 성공할지 관심을 모읍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